오늘도 여러 가지 기업들의 뉴스와 공시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변동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요. 아무래도 장기적인 투자보다는 단기적인 투자에 나서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장 마감 이후에 나오는 공시에 따른 시간의 거래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어떤 기업들이 움직였는지 공시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전자와 로봇주입니다.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로봇주들이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던 상황인데 삼성전자 측에서는 어제 53기 주주총회를 발표를 했습니다. 경영 현황을 발표를 했는데요. 한종인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제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면서 신사업을 로봇으로 돌파를 하겠다라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로봇을 신성장 동력으로 꼽은 겁니다. 불확실성의 시대는 결국 전환의 시대라면서 강한 의지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이미 삼성전자는 전단 조직을 강화해서 로봇을 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조직 개편에서 로봇 사업화 태스크포스를 신설을 한 바 있는데 특히나 로봇은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는 신사업이기도 합니다. 찾아보니까 2021년부터 2026년까지 로봇 사업의 연평균 성장률은 17%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어마어마한 성장률로 보여지는데요. 이와 함께 어제 이러한 발표와 함께 시간을 거래해서 여러 가지 기업들이 움직였습니다. 대표적으로는 류진 로봇이 10% 넘게 급등했고요. 휴림 로봇은 9%, 에브리봇은 8% 넘는 급등 흐름을 보였고 이외에도 로보로봇은 7%, 로보티즈는 4.9% 넘는 급등 흐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에서 로봇 관련 기업들의 주가를 함께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른손과 바른손 E&A인데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어제 시외 거래에서 9%가 넘게 올랐습니다. 한 가지 공시가 있었는데 바른손 E&A 측에서는 300억 원 규모의 카카오 투자 결정을 공시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업 경력 확대했다는 신규 라인업 확보 및 협력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라는 공시를 함께 내놓기도 했습니다. 또 어제 장에서 외국인들이 대량으로 바른손을 매수를 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증권사의 최근 리포트는 없었습니다. 목표 주가도 제시가 되지 않은 상황인데 한 가지 뉴스는 있었습니다. 앞으로 봉준호 감독의 영화 두 편 이상을 제작할 예정이다 라는 뉴스까지 함께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오늘 시장에서 흐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업은 강원랜드입니다. 최근 증권사에서는 리오프닝 주들의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모든 리오프닝 주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적이 따라줄 만한 기업들 위주로 조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고 있는 기업인데 많은 증권사에서 아주 긍정적인 의견을 보고 있는 현재 기업이 강원랜드입니다. 목표 주가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는데요. 결국에는 수요 증가가가 관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유한타 증권 측에서는 강원랜드가 코로나19 방역 정책의 완화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일단 미국 쪽 함께 살펴보시면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방역 정책을 완화를 했는데 현재 라스베이거스의 방문객 수가 2019년에 87% 수준으로 회복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영업시간 증가 등으로 하루 평균 방문객 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3월부터 강원랜드의 하루 매출은 21억 원이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특히나 캐파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적을 기록했던 2017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이다 라는 투자 의견까지 함께 제시가 됐으니까요. 강원랜드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기업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투어인데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주 긍정적인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여행 수요가 빠르게 늘 것이다 라는 투자 의견이 제시가 된 가운데 레저 업종 중에서는 최선호주가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초기 해외여행의 가격이 보복 심리와 함께 코로나19 전보다 더 높을 것이다 라는 것에 현재 증권사들은 조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19 기간 동안 고강도 구조 조정을 했기 때문에 이 레버릴즈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클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나오고 있으니까요. 하나투어의 주가 흐름까지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뉴스 함께 살펴보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기업뉴스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